제가 쿠팡에 지게차 입사하려고 여기저기 테스트를 봤는데 부천센터에서도 제가 테스트를 보고 왔습니다 부천에는 센터가 부천1센터가 있고 부천2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는 신선센터에요 저는 부천1센터 일반 물건을 제품을 취급하는 부천1센터에 지원을 했고 여기가 아마 예전에 제가 오더피커 테스트를 본 데랑 같은 센터에요 근데 이제 지원을 했는데 언제 언제 테스트를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테스트를 보고 왔습니다 부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가 차량을 셔틀버스도 있고 자가 차량도 있지만 자가 차를 이용해서 가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해당 건물에 옥상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그 건물 자체에 다른 어떤 회사들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차가 가능하고 일단은 테스트장에 도착을 했더니 출석 확인을 하고 오늘 참가하기로 한 분들 출석 확인하고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계약직 입사 안내사항을 종이로 나눠 주십니다 이번에는 오더피커가 아니라 지게차 사원 모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안내사항으로 주는게 또 이제 오더피커 계약직 입사 요런 내용으로 그 종이를 나눠 주시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부천센터의 경우에는 지게차 사원으로 입사를 해도 지게차 좌식 입식 오더피커를 다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에요 오더피커랑 입식 지게차를 주로 이용을 하는 곳이라 했구요 그 다음에 그 안내 종이에 나눠 주신 데는 그냥 이제 근무시간이랑 급여 그리고 이제 휴무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물론 휴무는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어떤 사이클리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뭐 입사하게 됐을 때 이제 필요한 서류 라던가 복리후생이나 기본적인 어떤 뭐 안내사항 알아야 될 거 셔틀버스 그 다음에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입사 희망일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어요 입사 희망일은 이제 최대한 내가 오늘 테스트를 1월 1일에 받다 그러면은 앞으로 보름 이내에 그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플러스 2주죠 2주내에 입사하는 걸로 이게 나를 정해서 해달라고 하셨고 PIT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쿠팡 자체적으로 하는 지게차 집체 교육이 있나봐요 그 교육을 이제 용인에 있는 센터에 가가지고 교육을 이제 이틀동안 이제 지게차 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데 그 교육이 시작 가능한 일정을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일정을 고려해가지고 그 입사 가능한 날짜를 몇 개를 골라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정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입사 희망일을 선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입사 지원사가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장으로 입식 지게차 테스트를 보러 갔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냐면은 지난번에 예전에 오더피커 했을 때는 현장에서 오더피커로 테스트를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입식으로 테스트를 봤습니다 그 차이가 아마 입고 파트냐 출고 파트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지만 그 당시에 오더피커로 테스트를 봤던 데는 출고 파트였고 이번에 입식으로 테스트를 본 곳은 입고 파트였던 거에요 그래서 아무튼 쿠팡 부천 일센터에서 입고 파트의 지게차 사원으로 테스트를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했냐면은 파레트를 가지고 이제 현장의 바닥에 길을 만들어 놔 파레트를 양쪽으로 일렬로 쭉 놔 가지고 가운데 지게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실제로 현장에 물류창고에 보면은 그 선반에 여러 단으로 이렇게 물건이 파레트가 적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정도 넓이 되는 정도로 파레트로 양쪽으로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한 칸을 비워놔요 그래서 거기에 지게차를 타고 가운데 빈 공간에 파레트를 놓고 그리고 차를 뺏고 주차했다가 다시 가서 그 파레트를 들고 다시 가져오는 것 까지 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무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다른 곳의 테스트는 그냥 조작을 하고 그냥 파레트를 들었다 놔다 할 수 있냐 없냐 정도를 봤다면 여기서는 실제로 그 가운데 주어진 공간 안에 넣을 수 있냐 까지도 보고 이제 길 공간에서 반경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회전할 수 있냐 없냐 까지도 보는 거였기 때문에 진짜 초보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 테스트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 좋게도 저는 이제 무사히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했었고 제가 테스트를 볼 때도 한 6명 정도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한두 명 정도는 좀 굉장히 미숙해 가지고 이제 주변에 파레트를 세워둔 것을 다 뭐 친다거나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내리고 요런 경우도 몇 분 이상 두 분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안내를 안 했지만 이제 무사히 파레트를 넣고 테스트를 마친 사람은 이제 한쪽으로 따로 불러 가지고 그때 이제 그 관리자분께서 따로 면접을 진행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면제비라고 해봤자 크게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서 가지고 진짜 기본적인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 조 지원을 했으니까 오후 조 시간에 대한 안내라던가 이제 여기 출퇴근 하는 거 이제 출퇴근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입식을 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할 거다 라는 거 안내 요 정도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크게 따로 질문은 없었고 그리고 나서 1개월 단위로 그 뭐냐 스케줄이 나온다 그리고 내가 입사 가능한 날을 언제로 썼는지 요 정도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원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제 그냥 바로 해산을 했는데 한 명이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실제로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한 3, 4분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오랫동안 테스트를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때 테스트를 보러 간 게 오전에 10시 반에 갔는데 점심 먹기 전에 다 끝나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좀 가까운 편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 없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처센터의 경우에도 합격 발표는 그날 당일 오후나 그 다음날 근무 시간까지 근무 다음날 오후 5시 전까지 통보를 해주겠다고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오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처센터에 합격을 했고 지금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실제로 부처센터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쿠팡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